GPT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실습이랑 함께 좀 보여드리려 합니다 네, 전 지금 유니클한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AI 자동화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저희 유튜브에서는 지금 이렇게 AI 업계에서 가장 선두주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모셔서 팟캐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고요 여러분 제가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희 팀이 지금 이제 방주 어벤져스잖아요 그래서 아이언맨을 한번 모셔왔습니다 여러분 토니 스타크 다들 아시나요? 어벤져스 다들 보셨죠? 혹시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 토니 스타크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되게 부자이자 좀 천재의 과학자인데 이렇게 로봇을 몸에 입을 수 있는 이런 슈트를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히어로 미국에서 히어로로 활동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어벤져스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토니 스타크로 활동하고 있고 이 토니 스타크가 어떻게 아이언맨이 되었을까요? 이 토니 스타크가 돈이 엄청 많긴 한데 똑똑하기도 하고 저는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이 될 수 있었던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토니 스타크 옆에서 이렇게 조수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인공지능 이름은 자비스라는 친구인데 토니 스타크가 뭐 슈트 만들어달라 하면은 이 친구가 다 만들고요 뭐 어떤 재료가 조희경님 음소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친구가 추위에 강한 이런 금속 찾아줘 하면 얘가 다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뭐 몇 시간 안에 만들어놔 하면 슈트 다 지가 만들고 토니 스타크는 술 먹으러 나가서 놉니다 인공지능이 일을 다 한다 자비스가 아이언맨을 만들었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근데 토니 스타크가 잘한 거는 이제 그 자비스라는 인공지능한테 일을 정말 잘 시켰어요 이렇게 이거 이거 만들어 이렇게 딱딱딱 시키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일을 안 하겠죠 그래서 토니 스타크가 일을 또 잘 시켰기 때문에 둘의 궁합이 잘 맞아서 이런 아이언맨이라는 그런 히어로가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쇼핑 최GPT 왜 써야 할까요? 써야 되는 이유는 정말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GPT를 지금 안 쓰고 있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도 작년 수치를 봤을 때 지금 한국에서 작년 아마 4월인가 5월쯤이었을 거예요 제대로 이제 사용하고 계신 분들 이 수치가 4% 또 안 된다라는 수치를 잘 봤었는데 지금은 조금 높아졌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쓰는 것만으로 지금 너무 경쟁력이 되는 좋은 시기인 것 같고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항상 이런 고민들을 꼭 하실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항상 한계가 있고 하고 싶은 일은 쏟아지는데 시간이 없고 바쁘고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겁니다 이런 수치도 되게 재미있는 수치인데요 이 이용자를 1억 명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이 각각의 서비스들이 구글 번역은 이게 개월 수입니다 78개월이 걸렸고요 이렇게 저희가 아는 유명한 서비스들 많은데 틱톡이라는 엄청 유명한 쇼폼 플랫폼 서비스도 9개월밖에 안 걸렸는데 챠치피티는 더 짧게 두 달 만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런데도 아직 안 쓰고 있다는 거는 말이 저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언젠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저희가 금붕어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AI가 저희를 보는 그런 시선이 저희를 금붕어처럼 볼 겁니다 그런데 그런 AI를 무료로 지금 구글에서 챠치피티를 통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안 쓰는 게 정말 말이 안 되겠죠 만약 이런 분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오늘 이제 앞서서 강의해 주셨던 쇼핑파이를 통해서 어떤 내 화장품을 해외로 팔아보고 싶은데 그거를 유튜브랑 틱톡에 내가 쇼폼으로 올려보고 싶다 그런데 후킹이 뭔지도 모르겠고 후킹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확 낚아채는 이렇게 시선을 끄는 그런 마케팅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잘 모르겠고 배워본 적도 없고 나 쇼폼 만들고 싶은데 영상 기획 해본 적도 없고 편집도 해본 적도 없다 그런데 바빠서 다 공부할 시간도 없다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챠치피티가 뭔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챠치피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갈 말이 뭘까요 여러분 나 바빠서 이거 맞춰볼까요 한번 저희가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 그렇죠 뭔가 적혀있지 않아도 저희가 여기 밥이라는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문장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이런 문장에서 높은 확률로 밥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건 뭘까요 여긴 뭐 들어갈까요 밑에 두 번째 문장에 한 번에 맞추신 분들 계시네요 여기도 영화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에도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주변에 있는 문장의 어떤 단어들이나 어떤 맥락을 통해서 확률로 확률로서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예측하고 생성해주는 게 이 빈간들을 만들어주는 게 채찌피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단어가 올 수도 있어요 다음에 우리 뭐 아이스크림 한 번 먹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맥락에서 밥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채찌피티는 그러면 여기는 밥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밥이라고 단어를 주는 겁니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채찌피티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요 여기서 밥이라고 대답을 했을 때 그게 사실은 학습된 데이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이미 다 알고 있고 저장을 하고 있어서 이 상황에서 밥이 가장 높은 확률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채찌피티는 검색 사이트가 아닙니다 채찌피티에서 이제 많이 알아봐라 라고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거는 명확히 검색 서비스는 아니고 이미 학습된 어떤 데이터들을 기반해서 거기서 가장 관련성 높은 거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저는 이해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3.5와 4.5의 어떤 기술적 차이 그런 거는 저는 사실 공부하실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토크 몇 자 기억해야 되고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굳이 공부하실 필요 없고 곧바로 써보시는 게 더 좋다 3.5보다 4.0이 더 좋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거는 저희 다 알잖아요 그래서 AI나 채찌피티를 다가가실 때 기술적으로 다가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쓸 건지에 계속 집중을 하셔서 가끔 이런 GPT나 AI를 공부하게 되실 때 너무 이 기술 쪽에 재밌어서 공부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너무 이론적인 것들을 메몰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내 삼각 비즈니스에 녹여낼지를 좀 더 많이 고민하시는 게 저는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저희가 엑셀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엑셀이 어떻게 그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성되었고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엑셀을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물론 엑셀을 만드는 회사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엑셀을 다룰 때 엑셀을 어떻게 잘 쓸지만 집중을 잘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쓸까요? 어떻게 하면 잘 쓰냐면 일단 써보기나 하자가 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이미 많이 유뉴스도 많이 보시고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안 쓰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는 오늘 바로 주무시기 전에 몇 가지 질문들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써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듬으시면 돼요 다듬다는 거는 이제 프롬프트를 좀 만져서 대화를 개선해나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GPT를 100%로 200%로 활용하시려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채 GPT와 대화를 하셔야 돼요 이런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GPT한테 그냥 몇 개 던져서 답 줘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랑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 GPT입니다 채 GPT 얘는 채팅 서비스예요 그래서 그냥 이 GPT라는 친구와 여러분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뭐 프롬프트도 처음에는 너무 복잡하게 뭐 어떤 뭐 괄호를 쓰고 어디에 어떤 단어를 쓰고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에 그냥 친구랑 대화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자연으로 이렇게 여러분 대화하듯이 나 오늘 뭐 밥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친구랑 대화하듯이 그래서 이런 GPT를 잘 활용하고 안 하고의 생산성은 두 배에서 다섯 배가 차이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이 GPT랑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드셔서 바로 수익화에 성공하신 그 팀이 있는데 원래 그거를 개발로 만들려고 했으면 뭐 기획이나 이런 마케팅 단계부터 해서 전부 뭐 6개월에서 1년까지는 걸렸을 서비스인데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어요 그 팀은 기획 단계부터 마케팅 플랜 짜는 거 그 다음에 뭐 개발하는 단계까지 다 써서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모든 서비스를 개발하고 마케팅까지 다 하고 수익화까지 성공한 케이스를 제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렇게 잘 활용하고 안 활용하는 사람이랑은 생산성에서 많은 차이가 나니까 꼭 오늘부터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GPT한테 뭔가를 요구하지 마시고 그냥 얘랑 대화를 하시면 돼요 저희가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뭔가 내가 원하는 답을 한 번에 내놓지 않잖아요 대화를 하시면서 점점 답을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다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GPT는 한 번에 뭔가 답을 주는 녀석이 아닌 채팅 서비스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대화할까 그래도 몇 가지 포인트들을 살리시면서 대화를 하시면 좋아요 영상을 하나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 색다른 방식으로 코딩을 가르치는 한 아버지가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What's up the internet? You know what, I'm hungry I could really go for a peanut butter and jelly sandwich Do you guys think you can write down some instructions and teach me how to make a peanut butter and jelly sandwich? Yeah Dad, I'm done Step one, get two pieces of bread out Got em Get a butter knife and get some PB Take one piece of bread, spread it around with the butter knife No, Dad, with the peanut butter No, Dad, with the peanut butter I'm just doing what it says It says, take one piece of bread, spread it around with the butter knife Hold on Get some jelly, rub it on the other half of the bread No, Dad, open the jelly No, Dad, open the jelly It doesn't say to do that 샌드위치를 만드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세분화해서 아이들이 설명하게 하는 훈련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컴퓨터 언어를 가르치는 대신 코딩의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Take one piece of bread and take the butter knife that has the peanut butter on it Spread it all over the top of the piece of bread Dad, that's the top No, I mean the signs Squirt some on another piece of bread Take the butter knife, rub it all over the top of the piece of bread I quit You're not making any sense He's already ruined it on purpose He knows how to make one 너무 귀엽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빠가 아이한테 너 샌드위치 만드는 방법을 한번 텍스트로 적어봐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알려주려고 한 거죠 사람이 자기가 자기 생각을 남한테 이해시키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되게 좋은 교육 방식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한테 여러분 이게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 아이인 거고 이 아버지가 최GP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GPT 쓰시다 보면은 되게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답변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대부분 10중 8구 여러분이 질문을 명확히 안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 내가 이런 부분을 명확히 설명 안 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인식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실수록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내가 요구를 해야겠구나 이런 거를 좀 익히시게 될 겁니다 GPT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아는 건 정말 정말 많은데 여러분 이 친구가 전 세계에 있는 웹페이지를 모두 학습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죽을 때까지 웹페이지 전 세계에 있는 거 다 읽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얘는 이미 읽었습니다 이미 읽었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일을 정말 정말 못합니다 일을 할 줄을 몰라서 저희가 잘 시켜줘야 돼요 아까 자비스한테 일을 시켰던 토니 스타크처럼 일을 잘 시킨다면 곧장 잘 해냅니다 그래서 잘 시키는 만큼 잘할 것이다 그 질문을 몇 가지 한번 봐볼게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냥 고양이가 있고 하얀색 고양이 그리고 귀엽고 눈은 초록색이고 배경은 풀밭이고 앞발로 나비를 쫓는 광고양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고양이 고양이가 맞죠 근데 그냥 일반적인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고양이를 보여줬죠 근데 오른쪽 보면은 저희가 요구한 대로 눈도 초록색이고 지금 나비를 쫓기 위해서 앞발을 들고 있고 뒤에는 초록색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잘 설명해 줄수록 내가 원하는 값에 비슷하게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케이스고 이제 실제로 실습을 좀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GPT는 여러분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구글 계정만 있으시면 그냥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쇼피파이로 화장품을 팔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냥 화장품 광고 아이디어 써줘 라고 하면은 내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최초의 질문을 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GPT는 여러분이 한국 사람인 것도 모르고요 뭐 광고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그냥 화장품 광고 써줘 하면은 얘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20대 여성을 고객으로 하겠고 식물성 알로에 상품 화장품을 페이스북에 광고하려 한다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될 만한 광고 아이디어 5개만 5개만 줘라 그래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비교를 하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하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지금 GPT4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유료입니다 한 달에 3만원 정도 저희 나라 돈으로 3만원 정도 활용하는데 저는 무조건 결제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뒤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너 이런 거 하려고 하는구나 몇 가지 아이디어를 줍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타깃 맞춤형 스토리 광고를 제작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던져줘요 던져주는 동안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일을 시켜놓고 다른 거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프롬뻔 던져서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왔다 나 이미 이거 다 알아 라고 한다면은 나 이거 다 알아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어떤 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수정을 요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제가 예시를 몇 개 가져왔는데 윤대혁이라는 단어로 삼행시를 써줘 진짜 본명인데 이 단어로 삼행시를 써줘 라고 했던 저의 의도는 뭐 윤, 뭐 윤 어쩌고 어쩌고 대, 대 어쩌고 어쩌고 혁 어쩌고 이렇게 써달라는 거였는데 얘가 이렇게 씁니다 윤대혁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사용을 해서 삼행시를 썼어요 이렇게 이렇게 내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질문하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앞서서도 차이사님께서 설명해주셨지만 역할 부여를 하면 정말 좋아요 최초의 이제 이 GPT가 너무 방대한 데이터에서 어떤 걸로 답변할지 잘 모르는데 역할 부여를 해줌으로써 그 범위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대답할 수 있게끔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답변이 좀 더 잘 나오겠죠 당연히 어느 범위에서 답변을 줄지 아니까 그리고 이거는 약간 꿀팁인데 보통 이렇게 역할 부여하시라는 거는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 10년차로 하는 게 제일 답변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웹 디자인 컨설턴트라고 그냥 하지 말고 뭐 너는 10년차 웹 디자인 컨설턴트다 라고 하는 게 답변이 제일 잘 나온다고 해요 뭐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딱 10년차로 했을 때 답변이 뭔가 잘 나오는 그런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10년차로 한번 설명하시면 좋고 그래서 제가 이 사전 배경 설명 이 GPT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어디서 답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좀 좁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전 배경 내가 어떤 걸 할 거고 웹사이트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할 거다 지금 너의 목표는 어떤 거다 이렇게 좀 사전 설명을 해주면 얘가 답변이 좀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시를 추가해 줄 수도 있어요 한 명이 좀 작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호랑이에 대한 설명을 해줘가 그냥 설명해줘가 아니라 뭐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해줘 외모랑 울음 색깔 이런 식으로 이런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라 그럼 얘가 딱 이렇게 이거 3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여러분도 필요한 어떤 구조가 있다면 그거를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대답을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조를 짤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첫 부분에서는 이런 걸 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런 걸 하고 세 번째 분량에서는 이런 걸 하고 이렇게 좀 구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대본 짤 때 정말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구조화를 하면은 얘가 이렇게 안 쓰던 기호까지 써가면서 인트로에서 호킹 해야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짜줍니다 그냥 대본 짜달라고 하면 이렇게 안 짜줘요 이렇게 얘가 짜줍니다 이걸로 빠르게 여러분의 초안을 작성하셔서 그걸 좀 개선하면서 대본을 작성하실 수 있겠죠 유튜브 대본을 그러면 꼭 이렇게 찍어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본의 중요성을 좀 설명드릴게요 유튜브 대본을 저는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제 쇼츠를 여러분이 한다고 하셨을 때 그냥 이렇게 그냥 로우하게 찍어서 올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컨텐츠나 영상에 여러분의 의도를 여러분의 의도 여러분이 어떤 고객에게 보여줄 거고 그 고객이 어떤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 좋아요를 눌렀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거 프로필 링크에 있는 내 상품 링크를 타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담아서 그거를 그 본 컨텐츠를 본 사람이 행동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컨텐츠의 의도를 담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대본을 꼭 작성하셔야 됩니다 대본을 그냥 맨땅에서 작성하라고 하면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뭐 어떤 분량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 모르는데 근데 이렇게 초안을 빠르게 잡고 시작하면 확실히 시간이 정말 많이 줍니다 저도 항상 글 쓸 때 요즘에 초안을 항상 이렇게 빠르게 뽑고 거기서 수정하거나 구조만 바꾼 형식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해보시면 좋습니다 영상의 목적은 무엇이고 채널명은 뭐고 채널명도 줘도 돼요 시청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내가 어떤 주제를 넣을 것이며 뭐 어떤 호킹 포인트를 넣을 거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스토리텔링도 해줘라 뭐 그런 것들을 넣어서 얘가 대본을 작성해줘라 라고 하면 이 GPT가 정말 기가 막히게 짜줍니다 저는 초반에는 AI가 정말 얼만큼 잘 써줄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많이 하면서 많이 써봤는데 정말 놀랄 때가 많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친구가 많이 던져주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 없는 건 빼버리고 그냥 필요한 것만 이렇게 챙기는 형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사항을 쪼개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그 각각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얘가 잘 알아듣습니다 천천히 차분히 대화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미지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미지도 여러분 아까 상품 상세 이미지를 만들려고 할 때 좀 예를 들면 수영복 광고 이미지 하나 만들어줘라 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배경을 좀 줘보시면 좋아요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초여름에 어떤 해질녘 LA 산타모니카 해변에 젊은 남녀가 이렇게 이런 걸 입고 있고 여자 키까지 주죠 이렇게 키는 어느 정도고 중에 화기에 보이고 커플도 있어 보이고 사이즈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두 장 만들어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온 화면이 이겁니다 달 2 달 2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나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얘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듭니다 좀 걸리니까 그렇게 만들었을 때 달 위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달 위에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사진을 선택을 하면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이 사진이 어떤 프롬프트로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 AI 서비스죠 미드전이 이렇게 넣어보면 똑같은 프롬프트지만 이렇게 느낌이 다르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드전이는 지금 유로 서비스인데 내가 무료로 서비스를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하면은 인터넷에 쳐보시면 이디오그램이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료니까 무료인데도 퀄리티가 되게 괜찮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이것도 한번 써보시면 그리고 내가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데 프롬프트를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GPT에 어느 정도 넣고 이렇게 이미지가 나왔을 때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여기 정보를 누르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어디 미디전이나 이디오그램에 복붙하셔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기억하세요 GPT한테 말할 때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라는 것은 내 배경이 어떻고 내가 지금 어떤 걸 하려고 한다 라는 걸 먼저 인식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내가 목적이 뭔지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지 뭐 쇼츠 대본을 만들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냥 글을 좀 다듬고 싶다거나 이런 걸 명확히 표현하려고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고맙게도 얘가 이런 거를 다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GPT가 이건 이제 어디에 있냐면 GPT를 들어오셔서 여기 계정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왼쪽 하단의 계정란에 커스터마이즈 채집 PT를 누르시면 이렇게 사전 정보를 미리 줄 수가 있어요 저희가 매번 뭔가 명령을 줄 때마다 배경을 또 설명하고 답변 형식을 또 지정해주고 그럼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너 GPT한테 말할 때 미리 어떤 정보를 주고 싶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전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고 그럼 답변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니? 또 미리 좀 어느 정도 지정해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적어두시고 뭐를 켜두면은 이게 항상 디폴트로 적용이 돼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배웠던 질문 예시를 항상 들어서 설명해줘라 라거나 아니면은 구조를 항상 짜서 설명을 해줘라 라는 거를 미리 적어놓으면 항상 그 답변 형식을 유지합니다 근데 저희가 매번 어떤 답변 형식을 똑같이 유지하진 않겠죠 당연히 항상 예를 들어서 답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항상 다르니까 그건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또 설명드릴게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그럼 GPT 언제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좋은 건 알겠는데 내 상황에 어떨 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업무나 뭔가 업무 아니어도 그냥 뭔가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다 아 나 이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라고 할 때 바로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거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라고 하면 바로 적용해보세요 그게 별 질문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저는 최근에 이런 분야에 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회사 홈페이지에 좀 수정을 해야 돼서 다시 갈아엎는데 오랜만에 다시 좀 그 구성을 자르니까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구조를 좀 짜달라 했습니다 내가 우리 회사는 이런 걸 하고 있고 이런 걸 좀 상품으로 취급하려 하는데 어떤 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구성을 짜면 좋겠니? 했을 때 얘가 빠르게 이렇게 짜줘요 그럼 그거 보고 좀 고치고 그리고 슬로건을 만들 일이 있어서 슬로건 같은 거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슬로건 만드는 게 되게 아이디어를 여러 개를 생각해야 되는 일인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생각이 나는 게 어렵고 이런 거를 얘한테 시키면 돼요 나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이런 슬로건 좀 만들어줘라고 하면 옛날에는 되게 별로였는데 요즘은 정말 잘 나옵니다 정말 너무 획기적으로 잘 나오고 이런 내가 생각이 안 난다 이런 생각이 확장을 꼭 AI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마케팅 플랜자 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지금 며칠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써야 가장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최근에 이런 분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고민하는 시간을 여러분 줄이고 이 AI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으시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얘가 계속 던져줘요 그러면 얘한테 이렇게 질문해놓고 업무 보시면서 나중에 또 던져지는 생각들을 이렇게 인사이트 얻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포인트들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상품을 유튜브 쇼핑이나 쇼폼을 통해서 판매를 하실 때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 하는 게 내 생각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 생각을 벗어나서 진짜 고객이 필요한 게 뭐고 어떤 의심거리들을 가질지 이렇게 나열을 쫙 해보는 게 좋은데 그럴 때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아까 저희가 알로에 광고 화장품 광고 했던 거 이거를 팔 건데 이거를 찾게 되는 고객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오게 될지 한번 너가 생각해봐줘 하면 이렇게 잘 짜줘요 볼게요 서비스를 얘가 인지하는 순간부터 보통 저희가 퍼널이라고 하죠 근데 퍼널의 어떤 퍼널의 단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쉽게 좀 푼 단어인데 고객이 어떤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제품을 인지하게 되는 단계에서는 이런 단계를 거칠 거라고 얘가 지금 예상을 하는 거예요 광고 캠페인이나 소셜미디어를 보겠다 그럼 저희는 이 과정 플로우대로 이렇게 설계를 해두면 되겠죠 이건 좀 기다려 볼게요 이 질문들은 다 해서 이렇게 인지를 했다 그 다음에는 고려를 하겠죠 어? 이게 나 마음에 든네? 후킹이 되면은 고려를 할 겁니다 얘가 다른 제품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될 거예요 어? 내 거랑 좀 맞는지 아닌지 실제로 그러면서 리뷰도 보게 될 거고 이거를 처음부터 본인이 생각하려고 하면은 빼먹게 돼요 뭐 이런 거를 생각 못할 수도 있고 리뷰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대화형 콘텐츠를 이 사람들이 보게 될지 이런 거를 생각 못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가 생각이 확장을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 친구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쭉 가볼게요 어?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될 거다 라는 거를 얘가 이렇게 짜주고 실제로 저는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가 어떤 제품을 소싱해서 골랐는데 이 고객, 잠재고객을 명확히 어? 설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 조사도 이렇게 시킬 수가 있어요 너가 생각할, 이 친구가 생각할 때 잠재고객들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 가상의 어떤 인물, 퍼존하는 이제 가상의 어떤 대상을 말하는데 그거를 한번 너가 만들어줘가 하는 겁니다 해볼게요 아까 저희가 초반에 줬던 정보를 얘가 계속 기억하면서 대답을 해주죠 그래서 이젠 기획할 때 이렇게 기획자 없이도 이렇게 기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존화 1 대학생 소영이라는 친구를 가상 엠블레이가 만들었어요 얘는 22살이고 대도시에 사는 친구인데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친구다 실제로 이런 사람이 살법하다는 거죠 위에서 저희가 줬던 이런 상품을 이 친구가 살법한다는 겁니다 구매동기 이런 걸 찾고 있었고 이런 순환 화장품 어떤 잠재고객이 어떤 걸 좋아, 어떤 걸 원할까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성을 해보는 거예요 이 질문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직장인도 살 수가 있다고 하죠 직장인 마케팅 전문가인데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많죠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고 트렌드했다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구매 동기가 있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호킹이 돼서 될 것이다 실제로 저는 마케팅 업무로 회사에서 일해본 적은 없지만 이런 퍼스널을 생성해놓는 업무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그냥 생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놓칠 수가 있는데 GPT가 잘해준다 그러면 위에 방금 그 고객들이 어떤 걸 궁금해할까를 실제로 저희도 많이 고민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얘가 던져주면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마케팅 플랜을 짜거나 그거를 해소시켜주는 그런 문구들을 여러분이 쇼츠에 넣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전환이 일어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궁금해할 거래요 이 사람들이 이 위에서 만들어준 이 퍼스너들이 가상인물들이 당연히 이 제품의 어떤 성분이나 효능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게 효과적인지 당연히 설명해줘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해줬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상세페이지나 이런 내용을 빼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고객인데 이런 정보를 얻지 못해서 구매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빼먹지 않으려면 이런 GPT를 통해서 생각의 확장을 꼭 하시면 좋다 GPT가 정말 잘하는 게 이런 누락 없이 대답하는 걸 정말 잘합니다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 찾아보려고 하고 찾고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스스로 한다면 빼먹을 일들인데 얘는 빼먹지 않고 다 던져줘요 모든 것들을 검토하고 그중에 필요한 것만 이렇게 발췌하기 너무 좋다 이건 잘못 들어간 페이지고 지금 되고 있는 동안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이 사용 용도가 계속 달라질 거예요 마케팅 플랫만 내가 짜는 게 아니고 꼭 이렇게 광고나 이런 걸 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재미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글 쓸 때 쓸 수도 있고 그럼 그때마다 매번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내 사용자 이 커스터마이즈 GPT 이거 다 바꿔줘야 되냐 그렇게 해줘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GPT-S라는 게 나왔습니다 GPT-S라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용도에 맞게 미리 미리 내가 학습을 시켜줄 수 있는 정말 나만의 커스터마이즈된 GPT를 말해요 이건 이제 유료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GPT 화면에서 이 왼쪽 상단에 있는 것들이 다 GPT-S입니다 실제로 이 익스플로어 GPT-S를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GPT-S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음악 선생님이라는 GPT가 있고 그러면 이 GPT는 음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이미 학습을 해뒀거나 형식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또 이미지 제너레이터라는 GPT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미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 정보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는 GPT예요 그러면은 좀 더 답변을 잘 할 거고 좀 더 그 형식에 맞게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이거는 글쓰기 분야도 있고 생산성 분야도 있고 연구 분야, 개발 분야 개발 분야도 정말 많이 쓰는데 저도 이런 식으로 용도에 맞게 이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의 학습을 하고 있다 정보를 그래서 여러분 채치피티가 알고 있는 게 원래는 이만큼 많은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만큼 많은데 그거를 이만큼까지 좁혀놓은 거예요 GPT-S는 그래서 너가 대답을 할 때 항상 이 범위 안에서만 대답해 내가 원하는 답변을 안 해서 미리 미리 다 해놓고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질문과 이 My GPT-S를 만들어 가시면서 계속 답변의 퀄리티를 높이고 그 범위를 계속 좁게 유지하는 거 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GPT-S를 제가 두 개 오늘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쇼츠랑 리스를 만들 때 도와주는 GPT-S예요 이거 해외 사람이 만든 건데 이 대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어떤 후킹 포인트나 이런 살려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걸 이미 얘가 다 이 사람이 다 이 GPT-S에 학습을 시켜놓거나 아니면 형식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해줘 라고 추가적인 질문을 할 필요 없이 이런 질문을 하면 돼요 위 잠재 고객들을 아까 만들던 그 GPT 대화에다가 이어서 해볼게요 로딩이 좀 걸리는데 이게 또 최근에 생긴 기능인데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렇게 멘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한 GPT 안에서 다른 GPT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케팅 이야기하다가 다른 방 하나 파가지고 거기서 또 이어나갔어야 됐는데 그러면 또 새롭게 방을 파게 돼 이 GPT 대화를 열게 되면 거기서는 또 새롭게 또 학습을 시작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바로바로 각각의 전문가를 불러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 잠재 고객들을 타겟팅하는 뭐라고 했죠? 15초짜리 이 GPTS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그냥 생자배기로 GPT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퀄리티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GPTS를 만든 사람은 이거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GPT랑 대화하다가 이제는 다른 전문가를 불러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이콘이 안 바뀌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런 아이콘 달아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얘가 달아주죠 그거는 이 쇼츠 릴스 만드는 GPTS가 이런 형식으로 대답해 라고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다른 사람들이 고민 많이 해놓은 것들을 그냥 이용하시면 된다 여기 또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국말로 대답해줘 그냥 대화를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한국말로 대답합니다 이렇게 시켜놓고 그럼 벌써 저희 쇼츠 대본이 하나 만들어졌죠 이 쇼츠 대본은 그냥 나온 쇼츠 대본이 아니라 위에 이런 잠재 고객들이 가지는 의심거리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들을 얘가 포함해서 만든 쇼츠 대본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 준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할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디오까지 만들어 볼게요 이런 것들도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다 비디오메이커라는 GPTS가 있습니다 이거 좀 기다릴게요 일단 끊으면 또 만드는 거예요 위 대본은 그 다음으로 표출 영상을 만들어줘 그러면 실제로 만들어 주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액션을 걸어가지고 액션은 또 이거 만드는 건 좀 어려워서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강의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이건 이제 외부 서비스의 API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GPTS는 유료 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월 3만 원을 내셔야 되는데 월 3만 원이 절대 아깝지 않기 때문에 꼭 결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실제로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대화 이렇게 나와요 그냥 그래서 여기 클릭만 하면은 그냥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진 영상이거든요 city life rough on your skin boost your skin with the healing power of plant-based aloe just 15 seconds a day for radiant skin tap into nature's secret 나쁘지 않죠? 효과도 알아서 넣고 어울리는 장면도 넣고 대도시에 있는 너 이런 것들의 힐링이 중요해 하면서 이렇게 컷 전환도 알아서 넣고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빠르게 할 수가 있죠 퀄리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질문이 딱 5개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화장품 광고 아이디어 써줘 이거 밑에 걸로 해서 이렇게 리스트업 했고 이 고객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너가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그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일까 그리고 그 고객들이 생각할 만한 의심거리들을 한번 작성해줘라고 더 했었고 그 다음에 위 잠재고객들을 타겟팅하는 쇼츠 대본을 작성해줘 15초 길이로 작성해줘 그리고 그걸로 영상 하나 만들어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과정을 만약에 사람이 직원이 했다면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광고 아이디어 쓰는데 또 하루 정도 쓰겠죠 이거 타겟도 잘 못 잡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포인트들을 넣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고 페북 광고 돌리는 방법 모를 수도 있고 그럼 또 그거 알려줘야 되고 아이디어 짜라고 했더니 이상한 아이디어 짜랄 수도 있고 고객이 어떤 과정 거치는지 한 번도 이걸 생각해본 적 없어서 생각도 못하고 잠재고객에 대한 개념도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쇼츠 대본 작성을 했더니 개판으로 작성해오고 그리고 쇼츠 영상 편집도 할지 몰라서 편집도 가르쳐야 되고 이거 만드는데 한 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 그런 것도 교육비도 또 들어갈 거고 근데 지금 이거를 얘는 3분 만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해서 그렇지 이거를 그냥 쭉쭉 했었으면 3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이거 다 하는데 빠르게 3분 만에 만들 수 있다 근데 이 모든 거 이게 지금 3분 쓴 거를 계속 쓰는데 여러분 제가 GPT 팀명하는 사람도 아니긴 하지만 이게 모든 게 3만 원입니다 이걸 안 쓴다는 거는 저는 월 3만 원이 이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아까울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익들을 생각했을 때 전혀 아까운 가격이 아니고요 실제로 유료 버전에서만 쓸 수 있는 이 4 버전이 4 모델이 훨씬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답변이 퀄리티가 여러분 꼭 결제하셔서 GPTS도 써보시고 이미지 생성도 유료에서만 돼요 그런 것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영상 이미 상품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쇼츠 만드는 것만 해봤는데 그런 과정의 앞단 기획이나 어떤 소싱한 조사나 아니면 그러면 이 뒤에 뒷단에 이 포스팅을 자동화하는 거 그 다음에 마케팅을 자동화하는 것도 여러 가지 AI 툴이나 GPT를 써서 리소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GPT는 그래서 좋은 점이 정말 많지만 오늘에 저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마케팅이나 편집을 안 해봤더라도 이런 정보에 접근하는 게 너무 쉬워졌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장벽이 정말 낮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그거를 못하는 게 이제 변명이다 못한 거는 변명이다 실천인력을 안 쓸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원이나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분들이 이런 사람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일 텐데 실제로 제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GPT 쓰니까 이게 너무 좋다 감정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너무 좋다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GPT가 내 말 더 잘 알아듣는다 내가 설명만 잘 해주면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알아듣더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실제로 저도 그거를 많이 느꼈고 오늘 이렇게 쇼츠 영상을 하나를 이렇게 짧게 만들어 보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누르면은 이것도 그냥 가입만 하시면 돼요 구글 아이디만 연동하시면 이렇게 로딩하면서 얘가 만듭니다 이따 나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마케팅 분야 다양한 마케팅 분야에 여러분 활용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퍼널 이런 고객이 어떻게 내 제품을 사게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에 있어서 정말 많은 모든 분야에서 GPT들을 다 기발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다 전환, 참여 이런 것들까지 이어지는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GPT를 모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과제들이 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니까 일단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두 개입니다 우선은 그냥 GPT 빨리 켜져서 가입하셔서 아무 질문이나 하시기 그 다음에 오늘 제 강의 내용에 나왔던 질문들로 따라해 보시면서 그런 식으로 정제된 질문을 주었을 때 내 질문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아 얘가 진짜 좋구나 얘가 써야 되겠구나 결제해야겠구나 라는 걸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토니 스타커처럼 AI에게 일을 시키시고 AI를 레버리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나온 거를 보여드릴게요 알로에가 딱 나오죠 또 기가 막히게 나오네요 뭐 고민할 바에 그냥 저걸로 빨리 만들어서 알로에 화장품 파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받으면 되나요? 네 질문 있으시면 몇 개 받고 질문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글로도 제가 나중에 질문 드릴 테니까 오늘 안 열어도 대표님 채널 알려주시죠 네 제가 아까 링크 드리긴 했는데 유튜브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조금씩 키우고 있고 실질기트로 만든 영상도 수정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앱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여기는 편집을 편집 기능이 없는데 편집 기능이 들어있는 앱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거 다운받으셔서 그냥 부분적으로 내가 원하는 장면 끼워넣거나 음악만 바꾸거나 그렇게 하셔도 되죠 음성 영어 자막을 한글을 위해 덮나요? 그렇게도 저는 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해외 채널 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해외 채널 키우려다가 잠깐 멈췄던 게 있는데 저의 어떤 그 팟캐스트에 있어서 쇼츠 만들어서 해외로 한번 뿌려보려고 하는 프로젝트 하려다가 잠깐 멈췄는데요 이거 제가 만든 채널인데 이거 실제로 원본은 그냥 한글 쇼츠에요 제 채널에 있는 거와 똑같은 건데 이거 제가 어 소리 공유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거 제가 더빙도 영어로 AI로 읽습니다 실제로 이 원본 영상을 보시면 원본 영상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 그냥 제가 더빙해서 영어로 더빙해서 이 사람 목소리도 똑같이 더빙이 돼요 아까 그 영상에 그래서 더빙해서 그냥 자막 영어로 씌워서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가능하고 음성도 한국어로 변화가 이게 어 이거 비슷한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서비스가 되게 많아요 지금 이게 보여 드리는 건 대표적인 하나의 서비스일 뿐이고 이런 식으로 쇼츠 관련해서는 서비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변화한 거는 이거는 헤이젠이라는 서비스 서비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헤이젠 AI라고 있는데 음 질문을 한글로 하든 영어로 하든 결과는 같나요? 아 이런 질문 되게 많죠 음 원래 그러니까 어 이 GPT가 학습하고 있는 전체 데이터 양이 60%인가 70%가 영어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영어로 하는 게 더 답변은 잘 나올 거거든요 한국어는 몇 번지 한 번 아시나요? 한국어는 4% 4% 안 되었나? 막 그럴 겁니다 엄청 작아요 영어로 하는 게 당연히 결과는 잘 나올 건데 근데 요즘에는 어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 이 질문을 하면서 이 맥락을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어?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런 답변이 나온 애를 사용자가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영어 이거 답변 퀄리티 높이겠다고 영어로 질문을 했는데 영어로 이렇게 써버리면 본인이 먼저 번역기 돌리고 이렇게 하느라 이해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그냥 한국어로 하시는 게 더 이 맥락을 내가 잘 이끌어갈 수 있고 어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그냥 한글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글로도 충분히 요즘에 많이 개선이 돼서 답변이 잘 나오더라고요 저작권 저작권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저작권은 어 언젠가 뭔가 많이 맡길 것 같은데 일단 되는 데까지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사용해야 눈속해질까요? 친해질까요? 어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일주일만 일주일만 냅다 써보셔도 어 다른 옆에 있는 분들 갈아치실 정도는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는 사연이 많이 없습니다 제 GPT 활용 예제를 더욱더 많이 보기 위해서 추천한 채널이나 콘텐츠 영상이 있을까요? 유니크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되게 좋습니다 콘텐츠 영상 그 튜토리오 영상 많이 올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채널을 많이 보시면 되고 대답을 하다가 중간에 계속 끊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게 가끔 이제 GPT 쓰시다 보면은 되게 불안정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왜냐 그러냐면 전세계에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자체적으로도 계속 개선을 해요 막 서비스를 추가하고 뺐다 넣었다 하니까 이게 좀 불안정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그냥 푹 꺼두시고 다음날 똑같은 질문하시면 잘 됩니다 보통 보통은 그렇게 되고 음 이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아까 헤이젠 말씀하셔서 저희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저거든요 저인데 지금 이게 AI로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얘가 보면은 한국말 이제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입니다 뭐냐고요 you can speak English naturally like this 제가 지금 동시에 영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중국말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잠깐 올려본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제가 녹음한 게 아니라 AI로 학습시킨 겁니다 제 영상을 학습시켜서 대답이랑 입모양 딱딱하게 한 거고 이거 되게 신기해서 답변은 지금 이 정도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죠 theyH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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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